모여! 내 사진이고 약간 사기잖아요. 잠깐만요. 웃음자는 거현수님이십니다. 오오오오오 아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? 너무 안산해줄게 한번 해볼까요? 아 네 좋아요! 오늘 완벽하게 외모지상류인 것 같아요. 무조건 이상해. 이상해. 어두운 거 한 번 더. 진짜 힘들다. 너무 어려웠어요. 결승이에요. 잠깐만요. 와 이거 결승이에요. 32년이 첫 번째. 아니 이거 너무 결승이 있네? 근데 우리 선생님들 왜 이렇게 못생긴 하시는지 말이죠? 진짜 다들 실물이 훨씬 잘 생기셨어요. 진짜로. 아 이거 못 고르겠다. 잠깐만요. 이게 너무 다른 게 박치우 선수는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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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느낌이 강한 선수고. 귀염상 그런 거고. 김재현 선수는 진짜 남자답게 잘생긴 딱 그런 얼굴이란 말이에요. 아 못 고르겠어요. 어떡해요. 아 근데 저는 실물을 아니까. 아 못 고르겠어요. 잠시만요. 결승이야 이거. 너무 결승이에요. 잠시만요. 아 김재현 선수 제가 시상식에서 정장 입고 있는 그거를 봐가지고. 김재현 선수. 멋있더라고요. 되게 멋있더라고요. 아 린드블럼 이영하 선수. 아 이거 다 진짜 다 실물이 훨씬 나아 진짜. 저는 그래도 이영하 선수. 아 너무 힘들어요. 아 너무 힘든데. 저는 지극히 저만의 생각이잖아요. 그렇죠. 저만의 생각이니까. 저는 김광림 선수. 저는. 사진 왜 이렇게 못생긴 하더라고요. 진짜 어떻게. 음 선수를 보호해야 돼. 이거 어떻게. 저는 김재호 선수. 아 근데 저는 덕주 선수요. 정수반이라고 누가 해봤어요. 정수반이라고 누가 해봤어요. 아 박세혁 선수랑 정수민 선수. 약간 저는 근데 사심을 담아도 저는 정수민 선수. 저는 우재원 선수요. 아 저 프랭크 호프 선수요. 잘생겼어요. 진짜 잘생겼어요. 류지원 선수 마음 아파요. 너무 아파. 아 진짜 마음 아파. 아 저 류지원 선수요. 저는 우재원 선수. 아 이거 너무 귀염상과 잘생긴 상을 뽑으라는 거예요. 아 저 실물 선수요. 저는 약간 실물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. 아 이영하 선수. 빨리 끝나겠네요. 아 이거 힘들다. 아 이거 힘들다. 아 근데 왜냐면은 약간 정수민 선수는 제가 원래 팬이니까. 이렇게. 아 그치만 얼굴로는 민영 선수가 잘생기셨죠. 아아 류지원 선수. 아 후랭크 호프 선수 진짜 실물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. 진짜 잘생기셨어요. 완전 외국 배우 느낌이야. 아 아 아 으음 아 정원주 선수. 아 후랭크 호프예요. 이영하 선수. 음 신성현 선수. 김자 선수. 아 이거 힘들다. 아 이거 진짜 힘들다. 잠깐만요. 김자 선수. 이거 진짜 힘들다, 이거 진짜 힘들다.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. 이거 한 번만 안 뜨라. 이거 쉬물 짤 같은 거 없나? 선생님 여기 이렇게 진지한 선수로 이렇게 불러주시고. 아 이거 힘드네. 저는 못 고르겠어요. 근데 저한테 임팩트가 강했던 거는 김지한 선수 코스트 짤. 너무 강해서 김지한 선수. 잘생긴 걸로는 진짜. 윤교진 대 홍종현. 홍종현 씨. 아 강릉. 아 성중기야. 김지훈. 박보검. 약간 눈호강하는 느낌인데? 아휴 진짜. 아휴 진짜. 아휴 너무 내장했다. 세상에. 아 근데 비코가 다이빙 듯한 느낌인데 이거. 와 이거 진짜. 와 이거 결승이다. 이거 결승이다. 와 이거 어떡해. 아 근데 제가 진짜 두 분 다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. 어떻게 골라 이거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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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모니터 가까이 계신다고. 와 이거 어떻게 골라. 와. 진짜. 핵 잘생겼다는 원빈 씨인데. 저는 약간. 그래도 무쌍에 살짝. 무쌍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. 강동원 씨. 오. 아 어떻게. 미친 거 아니야? 약간 청량미와. 귀여움에서 남자다움이잖아요. 약간. 귀여움과 청량. 귀여움에서 남자다움의 느낌. 와. 어떻게 날 보고 웃는 것 같아. 어떻게. 어떻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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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그러겠어요. 아. 어떡해. 동두기. 그래서. 저는. 강동원 씨요. 강동원 씨요. 아. 눈호강했다. 엄마만 더 해보면 안 돼요? 저 아이돌이요. 남아이돌. 남돌. 제가 사실 아이돌분들을 잘 몰라요. 사진만 보고 판단할게요. 64강 가볼까요. 그러면? 64강. 아. 아유. 비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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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요한 씨는 제가 또 알죠. 어떻게 아세요? 그냥 알아요. 그냥 유명해서 알아요. 잘생기신 분들이 너무 많다. 아. 찬열. 제가 지금 고3 때 흑소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. 비. 미쳤어요. 어떻게 저런 사람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? 비. 아. 너무 잘생겼어요. 진짜 미쳤다. 미쳤다. 이거. 근데 팬이 저 올 때마다 바탕화면 비 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비 로 해도 돼요. 나란 이름 사진 저장. 바탕화면. 아. 완벽해. 아. 너무 잘생겼다. 아. 완벽하다. 저희 회사 컴퓨터인데. 아니. 행복하네요. 이렇게. 아. 너무 잘생겼다. 저는 스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이름은 예린이고요. 아.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. 하나. 흐으. 흐흐. 오. 진짜로 나게 하네. 흐흐흐. 저 복수 할게요. 그 자식 어딨어요 지금. 와. 여기서! 여기서! 그 상태에서! 네! 돌려! 이게 선물이라고요? 네. 아 진짜요? 아 저도 아 그...